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네, 드디어 신여성 창간호 번역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번역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한글로 써져 있긴 하지만 국화문 혼용체고 그리고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써져 있기 때문에 현재 한글 표기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림만, 표지만 쓰려고 자료를 찾았었는데 이게 내용이 다 있는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찾게 되니까 표지만 저장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까지 전부 저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낮장 낮장 올라와 있는 것들이라 일일이 저장을 해야 돼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받아놓고 보니까 읽으려고 한 번 해보니 표기가 다르고 한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도저히 그냥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창간호만이라도 한 번 사전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 내가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다. 해서 번역은 시작하게 됐고요. 이게 한 번 싹 그렇게 번역을 끝내놓고 보니까 어, 이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100년 전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시골 생각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이 약간 덜 된 그런 생각을 했는데 1920년대다 보니까 개화기를 지나서 일제는 강점기였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도 개화를 했었던 상태라서 현재의 과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 생활에서의 것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여성에 대해서 여성 운동을 해야 되고 여성들도 배워야 하고 생각이 깨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시기에도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글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 저자들이 누군지도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는데 남성 저자인 분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에요. 이 신여성 창간호에. 지금처럼 막 남자, 여자 갈라치기를 옛날에는 했었던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있긴 했었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같이 협력해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지식인들의 운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가 남자 입장에서 쓴 글이 몇 개 있어서 보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좀 있긴 했어요. 특히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써놓으신 일부 글은 제가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건 뭐 생각의 차이니까요. 이게 신여성이 지금 제가 다운받아놓은 게 양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69호까지, 1934년 4월호까지 지금 받아놓은 게 있어요. 중간에 몇 개 빠져놓을 수도 있긴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서. 이거를 다 번역을 하는 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당장 하겠다는 아니에요. 일단 창간호까지 맞춰놓고 지금 오디오화를 해놓긴 한 상태인데 자세한 한자 표기라든지 원 표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오디오북에다 넣어놓지는 않았거든요. 편집이 그렇게 하면 너무 세세하게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 부분은 책자로 출판을 해놓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자료로 남겨놓는 거죠. 저처럼 신여성이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이라도 찾아보실 수 있게끔 자료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건 편집을 해서 독립 출판을 할 계획이에요. 이게 100년 전 거라서 저작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중간에 만평을 실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1960년대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70년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만평은 오디오북에도 욕 뺐고요. 나중에 자료로 출간을 할 때도 그분 만평은 빠질 계획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이게 9월 한 달에 끝냈으면 싶었었거든요. 이게 28개 정도 이야기 꼭지가 돼서 이거 뭐 한 달이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덧 달이 지나가고 10월이 왔습니다. 제가 좀 부지런을 덜 떤 경향도 좀 있어요. 일주일에 2, 3개만 올리겠다 처음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만 하니까 이게 28개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9월 안에 못했었겠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요. 일단 신여성 오디오북은 끝났고 이 내용은 지금 2023년 한복문화 주간에 같이 지금 참가를 하게 됐어요. 이 오디오북으로 신여성 창간호 그리고 신여성 전체가 다 한복 입은 신여성들이 표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복이라는 키워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2023년 한복문화 주간에 이 오디오북을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태일 기념관에서 평화를 준수하라 제2회 시민 공모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한복을 입고 퍼포먼스한 코스튬 플레이한 사진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2023년 한복문화 주간에 같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제 역사 후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2023년 한복문화 주간 덕분에 알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문서화해서 신여성 창간호를 문서화해서 자료로 남겨두는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놨던 글들도 정리를 좀 하고 글을 써서 그것도 출간으로 이어지게끔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코스튬 플레이는 작업은 지금 내년 전에까지는 이제 아마 코스튬 플레이는 잠정 중단을 할 것 같고요.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코스튬 플레이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연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강연 자리도 좀 알아보고 강연할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뭐 신여성 관련해서거나 독립출판 관련해서거나 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제가 필요한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여성 창간호 오디오북을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업로드는 한창 당분간은 좀 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여성 창간호 말고 그 다음호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또 제가 번역을 해서 들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담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되고 체력이 되고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을 해야지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 신여성 창간호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